안녕하세요. 이건효리와 Flea 이야기입니다. billet! 저는 육수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오늘의 뮤직비디오는 치킨을 준비했어요 고소한 계란 찹쌀떡 고소한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징어 고춧가루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치킨은 진짜 맛있다 치킨은 제가 좋아하는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치킨은 너무 맛있어 치킨은 너무 맛있어 치킨은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참기름이나 음료가 따뜻한 맛이죠 근데 국물님들은 다 맛있게 먹지 않아도 좋아요 겨울이 고기서 어떻게 먹지 못할 수 있느냐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이번엔 고추장소스 너무 맛있어요 고추장소스 고추장소스 고춧가루 고추장소스 고추장소스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